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터날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고 공산당 기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불리한 보도를 내게 되면 공산당 기관지라고 매도해버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행동하시면서 언론을 본인은 이렇게 잠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장악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고 색안경을 너무 뚜렷하게 믿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공산당 언론지는 뭐 당을 위해서 선전선동만 인사했지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언론까지 우리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책임 있는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할 때 우리가 언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비유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공산당 언론을 모아서 뭐 탄압할 것이다 뭐 장악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 나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사실이고 네가 하면 종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비상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동감 후보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 공산당 언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언급은 하셨습니다. 적대적으로 대해도 상관없는 그리고 언론으로 심지어는 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언론이 있다. 난 알고 있다. 내가 되면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뭐 뚜렷한 근거나 기준도 없어요. 그냥 국민이 알 거고 본인들이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것만큼 광범위하게 자기검열하게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언론으로 하고. 밖에 계신 PD님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벌써부터 춥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가짜뉴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재하는데 저희 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론중재법 이런 것들을 좀 손보겠다고 한 건데 핵심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이 맞느냐라는 한 가지 문제제기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제재를 하더라도 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본인이 알 겁니다. 이 얘기는 그냥 알아서 기어. 자기검열 이제부터 하고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메시지가 아닌 거죠. 이동관 지명자의 일반적인 언론관을 말했다 이를 생각합니다. 맥락을 보면 언론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부합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진실 사실을 보도해야 되지 일방의 어떤 주장만 또 가짜뉴스를 해서는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볼령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당의 어떤 신문방송을 언론이라 하지 않고 기관지를 한다. 이렇게 예시로 그렇게 든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언론관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관 지명자뿐만 아니라 약간의 어떤 가치관이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부분의 어떤 언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어떤 시각으로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젠데 뭐 언론의 내용을 가지고 검열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이제 경강부의 한 어떤 해석인 것이고 저는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당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누가 어느 정당이 언론의 자유를 진정으로 걱정하는지는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 시각av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